좋아요, 구독! 오늘의 강세 테마주는 핫 테마는 제약 바이오 테마입니다. 한국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달 미국과 스페인에서 열리는 글로벌 학회에 대거 참가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 최근 증권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의 주가 상승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학회에서 발표되는 국산 항암제의 연구 결과가 기술 수출과 품목 허가 등의 성과로 이어질 거란 기대감이 커지며 관련 기업의 주가도 우상향하는 흐름인데요. 여기에 올해 내 통과가 예상되는 미국 생물보안법으로 한국 위탁 개발 생산 기업들의 직간접 수혜와 실질적인 수익 성장세가 올해부터 확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테마 관련 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 양행인데요. 국산 항암제 중 첫 FDA 승인을 받은 렉라자 이슈 이후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3.5%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알테오젠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코스닥 1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중인데요. 오늘 장에서 1.09% 상승으로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바이오 테마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요한 양행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요한 양행 아까 잠깐 리뷰를 해주셨는데 거의 목표가에 도달하셨는데 또 매수예요? 네 매수는 매수인데 사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답해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오늘도 거의 거래대금이 1조 원 이상 1조 원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슈팅 주는 날에는 2조 5천억이 나왔었고 또 슈팅을 주기 전에는 1조 5천억이 나왔고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데 이게 쉽게 죽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아마 이 종목을 가지고 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가지고 놀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마 이 종목에서 계속해서 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이제 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고 그게 시나리오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관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9월 7일이죠. 9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세계 피하마켓가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 말인가 그럴 텐데 그러면 이번 주에는 우리가 좀 그래도 차익실현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후반 가서는 좀 걱정해야 되지만 그래도 내일이란 내일 모레는 큰 걱정은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요한야행이랑 HLB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관련해가지고 한번 요한야행은 관심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산, 국내 최초잖아요. 그런 FDA 허가를 받은 게요. 그래서 연매출도 1조 원의 블록버스터로서도 또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1조 원이라는 키워드예요. 1조 원, 연매출 1조 원. 알테오제는 28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약 1조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시총이 17조 회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총은 1등이죠.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안이 FDA 승인 기대감입니다. 여러분들 승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11조 5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유한여행은 승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조 얼마죠? 11조 4천억인가 11조 5천억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프리미엄을 줘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약간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번 방송에 나와서 여기는 이날은 방송 출연이 없었어요. 그냥 방송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은봉 나오면 매수 아니면 오일선 첫 이탈은 그냥 매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시초가가 오일선 이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거의 8% 정도가량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넌 여기서는 또 어떻게 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죠. 제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내일 양봉 나오면 매수할 것 같아요. 양봉이 나오면 저는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종목들이 갈 때는 어떤 선을 타고 가거든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들. 60분봉 이상에서 어떤 선을 타고 갈 거예요. 그 선을 저는 그 자리에서 공략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분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공략을 했어요. 보시면 10만 원대, 9만 원대? 9만 원대 아래서부터 공략을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는데 오늘 또 슈팅을 줬죠. 슈팅을 줬었고 오늘 15분봉에서는 제가 보니까 약간 플래그로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주도주들이 다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마 그러면 이런 패턴이 나왔다는 거는 그러면 여기 돌파하면 아마 잘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일은 양봉이면 좋은데 차라리 이런 데 돌파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따라 붙는다고 하면 여기 지지받으면 좀 잘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항받고 빠지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저가 매수를 어떻게 이런 데 기준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올라가든 내려가든 조금 그런 관점에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추매를 할 생각이고 내려오면 내려온 대로 또 추매를 해서 트레이딩을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굉장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한 야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이렇게 2차 VI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매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야겠죠. 당연히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월봉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월봉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3차선 안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큰 그림에서는 주가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30만 원대까지는 큰 그림에서는 열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그렇게 짜놓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부 파동이 사람들이 좀 약간 한 5%만 떨어져도 이거 망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파동을 견디고 싶으신 분들은 저 윤사무엘가 하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봉 차트 이제 위에가 코스피고요. 아래가 이제 유한 양행입니다. 코스피랑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8월 5일날 똑같이 떨어졌는데 보시면 회복력이 훨씬 빠르죠. 얘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고 코스피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직전 고점 그리고 정고점은 한참 위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강하죠. 최근에 보시면 코스닥은 떨어지고 있는데 유한 양행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상대 강도가 훨씬 좋잖아요. 코스피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한 양행의 흐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나와서 두 번 이상 이렇게 히든 정보를 말씀을 드렸고 또 강세템 아주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피드백 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모든 시나리오를 가지고 공략을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큰 그림은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최종 목표 주가는 아마 30만 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파동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결국에는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략과 그다음에 내 평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누군가는 잘 견뎌 가면서 끌고 가는데 또 누군가는 힘들게 끌고 가는 상태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핵심적인, 좀 더 디테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주도주의 흐름이 바로 유한 양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한 양행 향후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단기간에 차익 실험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특히 내일 양봉이 뜬다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은봉이 뜬다면 추후의 타점,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이오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관련 종목이죠. 알테오젠,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또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알테오젠, 코스닥 1위 자리를 다시금 탈환했는데 확실히 구축할 수 있을까요? 네, 구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비중을 실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고 약간 잽을 날리면서 지금 간보고 있거든요, 저도. 갈 거야, 말 거야, 갈 거야, 말 거야 이러면서. 그런데 펀치를 날릴 만한 자리가 조만간은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일단 이 종목이 이벤트가 있잖아요. 25년도에 FDA 승인이 예상이 되고 있는 키드루다 SC. 그러면서 국내 기술이 탑재된 두 번째 블록버스터 신약 후보물질이죠. 그러면서 현재 시장의 기대감 포인트는 9월 23일 예정된 임상 3상 발표인데 그래서 로얄티를 받았을 때 28년도부터 매출이나 영업이 찍힐 거예요. 1조 원 정도. 그런데도 지금 17조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슈도 좀 있는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수금이 30억 이상 들고 있는 큰 대주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약간 큰 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예수금 30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뭐다? 알테오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는 50억 예수금도 있을 거고 100억, 1000억짜리 분들도 있겠죠.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그러면 언제 어떻게 엑시트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관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분만 좀 입장받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100억을 들고 있다. 내가 만약에 1000억을 들고 있다.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에 1000억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팔 수 있을까? 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슈팅을 크게 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 슈팅을 줄 때 보통 알테오젠이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는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얘가 슈팅을 줄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는 1조 5천억씩 터져요. 보통 1조에서 1조 5천억. 그러면 만약에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나 상한가까지 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최소 2조는 터져야 되거든요. 지금 2조에서 3조. 그러면 아마 모든 대한민국 트레이더들이나 투자자들이 다 이 종목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 이제 광기의 랠리가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 시점이 언제냐. 요즘에 보면 좀 답답하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33만 원에서 누가 계속 던져. 저도 좀 짜증이 나는데. 아무튼 그 물량을 누군가는 잡아먹고 올리면 그때가 스타트가 될 건데 그 스타트를 끊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분명히 그때 당시에 또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여기서도 공략 도와드리고 여기서 여기가 언제였지? 5만 원, 6만 원대에서 말씀을 드렸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30만 원대 초반이죠. 33만 원, 32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보통 텐베거라고 하면 한 4만 원, 4만 원 기준이죠. 여기가 한 4만 원대 올해 초가 4만 원, 5만 원이었으니까요. 그러면 40만 원, 50만 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한 번 누군가 당겨주면 10만 원은 쑥 갈 수도 있다는 관점이 있고요. 그냥 기술적인 포인트에서는 한 35만 원까지는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 번 당겨주면 저도 같이 함께 동참을 해서 한 번 이렇게 이 종목에서 뛰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의 주봉을 보면 추세선에 이렇게 그거 보면 여기는 지지받았잖아요. 최근에 8월 5일 급락장에서도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당겨주고 조정을 아마 그때가 단기 고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는 저는 매도를 외칠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 더 랠리가 남았다는 관점에서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내내 알테오젠의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분석을 도와드렸었는데 혹시라도 2, 3조 원 거래대금이 터진다고 하고 관계가 나온다고 하면 그 중심에 저 윤사무엘이 함께할 테니까요. 저와 함께 알테오젠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한 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